만두 피가 모자르진 않겠죠? 만두 속 붙어야되니까 오늘은 만두를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김치만두 이거 8가지야 김치만두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맛있어 계산 하나 깨고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소금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 참기름 참기름 됐어 참기름 참기름이 낮게 넣고 됐어 소금 고추 간을 다 넣어주세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 애기 하나씩 두고 하자고 모양 좀 내보자고 숟가락국이 있으니까 나는 모양을 내 자신이 없어 듬뿍 좀 넣어 넉넉하니까 만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? 그냥 손으로 눌렀어 난 요렇게 봐봐 자기는 그렇게 모양을 못낸다 병신이 나는 이쁘게 모양을 못낸다 아유 시려 자기를 이쁘게 된다 계란 소금 소금 속을 많이 넣어 맛있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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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에 분해 어떤 아줌마 진짜 이쁘게 하던데 잘하는 사람은 잘해 엄청 이쁘게 하던데 그렇게 하고 싶어 아 물 좀 가져와야 되는데 물 좀 묻혀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물 가져올게 물이 없으니까 이게 안 붙는다 피가 물 안 붙여도 붓는데 왜 그래 붓는 거는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왔어 그렇지 이쁘게 하는 사람도 이쁘게 하던데 속을 많이 넣어 맛있어 아 다 터진다 자제 터지지 않게 나는 물 안 부수도 잘 되구만 아 터진다 만두 다 빚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해 사골곰탕 육수를 넣고 사골곰탕 아 사골곰탕 에어 만두를 넣겠습니다. 물이 좋구나. 물 조금 더 넣어야겠구나. 맥주 조금 넣어줘야겠구나. 국물이 됐다. 맥주 조금 넣어줘야겠구나. 맥주 조금 넣어줘야겠구나. 맥주 조금 넣어줘야겠구나. 맥주 조금 넣어줘야겠구나. 간장. 후추. Firth. 할 시간이 없어서 좀 넣어주세요. 마εται. 닭다리. ber Howsh. Met grasp과은 Shame Chaboard. 김치만두국 다 됐습니다. 음 맛있네. 김치만두국 다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동안부부에요. 다동안부부입니다. 오늘은요. 우리가 손만두를 했어요. 네. 우리는 맛있어요. 간은 됐고요. 간단하게 김치 하나 해서 이렇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자. 김치만두국. 국물부터. 음. 아니 근데 무슨 만두가 할 때는 이렇게 안 큰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커? 불어가지고. 불어서 크네. 와 만두가 엄청 크네요. 불어가지고. 불어가지고. 만두 속이 맛있나 어쩌나봐. 한번 봐야지. 음. 속 맛있다. 음. 내용이. 음. 만두피가 조금 두껍다. 음. 피가 두꺼워. 만두피가 조금 두꺼워. 음. 음. 맛은 있네. 음. 맛은 있네. questions? 음. 음. dictate. 이런 아니야. 안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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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다 써 해먹는 것도 맛있어 맛있게 나와 음... 아... 아... 번거로우니까 이제는 사소연 먹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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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많이 들어왔다 응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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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톡톡톡톡 김치 이거 완전 이제 씨려고 그런다 조금 씌어야 돼 응 씌워야 돼 맞잖아 응 이제 얼마였다 그때 만원짜리 샀고 그런거잖아 응 와 나 오늘 놀랐네 만원천 달라는거 뱉어 응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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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못먹겠다 가긴 남겨 빅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.